정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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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원! 딱지원 양종원? 정원 그 감정? 정원 그 감정? 정원 그 감정? Demonstrate your reason on another member. 가르침만 있게 블러팅. 아 디스커스팅한 냄새가 나요. 아... 디스커스팅 쉣! 어디로도 못... 저는 제이형 입속이요. 아무도 못찾을거에요. 둘이 잘어울린다. 뒷면수를 드릴게요. 둘이 잘어울린다. 지금 머리가... 아니 또 누구신가요? 나는 누구지? 아니 니키 말고 저한테 그랬던 사람이 아예 없었는데? 제이형 아니에요? 제이형은... 제이형은 평소에도 다정하니까. 아 퓨우 모모트 레이터 오 뭐야? 진짜 제이형이에요. 배우셨어? 제이형입니다. 이제 정원씨가... 정원 사우님. 역시 우리 리더님...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는... 제가 또 피곤할까봐... 멤버들도 다 챙겨줬는데... 너무 감동이거든요. 진짜 감동이거든요. 이제 말없이 챙겨줄 때가 가장 큰 감동인거죠. 아 그렇죠 그렇죠.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... 무릎에 좋은 신발을 사다주셨어요. 우와... 아니 이거... 과연 보호자입니까? 과연 보호자입니까? 아니 이거... 과연 보호자입니까? 제가 형 이거 좀 사서 신어요 하면은... 절대 안 신어요. 내가 사서 이렇게... 선물을 해줘야지 신을 것 같아서... 정원이가 배려도 있지만... 정원이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. 저도 알 것 같습니다. 이제 이거 사줬으니까... 빨리 나와라. 하는 그런 마음. 좋은 마음이니까? 빨리 나아서... 이제... 같이 잘 활동하자는 그런 마음. 그런 마음이죠. 네 그런 마음. 그런 마음. 제이형이 약간... 걱정하게 해요. 제이형이 약간... 걱정하게 해요. 사람 걱정하게 하는... 그런 마음이죠. I know something you don't. 그런 마음. 제이형이 약간... 걱정하게 해요. 짠. 야 이거... 이거 좀... 도른자에... 도른자들의... 정원이는 그래도 7초에는 버튼다. 아니야 아니야. 이거... 본바스틱 사이드아이. 아 이거... 이건데요? 겉으로 미치네? 속으로 살짝... 너 안 돼 정원이한테. 너 안 돼 정원이한테. 본바스틱 사이드아이. 진짜 소중한 추억으로 많이 꽉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남은 1년. 정말 기대 많이. 혹시 근처에 다시... 많이 더Calms 다가. 우리도 오늘 약간... 시간이 빨리 가네요. 어쨌든 저 벌써... 아... 여러분 모두... 긁고 가는구나. 나 끝áz esos. But man, get your ass on my... What are you? You're a victim! 음... 1. 질문에 대답을 하면 안 돼요? 못해요. 질문에 대답은 언제나? Real! 도현이 잘 맞는데? 아... 도현이 잘 맞는데? 아... 도현이 잘 맞는데? 아... 도현이 웃고 있지 않아요. 도현이 안 뽑았다.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둘 다 종이하고 있었는데..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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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해진 없나? 동해진 없나? 동해진 없나? 동해진 없나? 동해진 없나? 동해진 없나? 아 없네? 아 그거 야옹지의 틱톡이 제일 좋았다 야옹지가 뭐예요? 난 정원이야 그 정도는 알고 살아 아니 잠깐 잠깐 타임 타임 디스커스팅 쉣 아니 잠깐 잠깐 타임 타임 너가 너 본인을 야옹지라고 말한 적이 있어? 한 번도 없잖아 팬들이 맨날 이렇게 펼쳐서 팬들이 만들 수 있어 그럼 둘이 미왕으로 대화하면 인정해줄게요 인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I love your J래요 Thank you J 매리 미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? 결혼해달래요 결혼해달래요 만약에 갑자기 엔진이라고 하고 결혼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? 기회가다가 갑자기 결혼하자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무침? 그 결혼하자는 게 무침? 그 결혼하자는 게 HELP ME 다음에 갈 때 한 번 사측 하고 싶은 거 그거는 엄청 크지 않아요? 나도 가봤어요 가봤긴 할 텐데 기억이 없어 애기였을 때 가봤어 분명히 쫑 애기 쫑 애기 쫑 애기 제이 형 아기 때 진짜 귀여웠겠다 지금도 이렇게 귀여워 얼마나 귀여웠을까? 눈 하나 깜짝 안하고 프로팀에 귀여웠겠다 진짜 나 애기였을 땐 귀여웠어 나 애기였을 땐 귀여웠어 나 애기였을 땐 귀여워요 지금이 더 귀여워요 지금이 더 귀여워요 그리고 제이 형 뭐하고 있어요? 전화해 볼까요? 응? 이거 뭐 있어요? 뭐하고 있었어요? 뭐하고 있었어요? 뭐 했어요 형한테? 밥은 뭐었어요? 국밥 먹었어요? 국밥 먹었어요? 어 야구는 올라왔어요 이 애기였다면 괜찮아요? 양 먹었어요? 쉬고 있어요 뭐하고 있대? 계속 누워있대요 국밥 먹었대요 밥은 먹을 수 있나요? idga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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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끝나고 받는 선물도 좋은 것 같죠? 이제 우리도 뭐 해야 될 것 같죠? 가만히 있으려고 해야 돼요 난 둘이 안해서 존재 자체로도 선물이지 한다고 했지 아직은 안했어 아직 아니에요? 아직 아니에요 지금 형 얼굴이 선물이에요 지금 형 얼굴이 선물이에요 지금 가까이 간다 지금 가까이 간다 지금 가까이 간다 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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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아 빨리 빨리 지금 엔진분도 원한다? 지금 엔진분도 원하는데 지금 엔진분도 원하는데 안 할 거야 지금 엔진분도 원하는데 안 할 거야 너에게 너무 귀여워 엔진분도 원하는 거 엔진분도 원하고 엔진분도 원하는 거 넌 엔진분도 원하는 거라 엔진분도 원하는 거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은 거 같아요 그 다음은 엔진이 그리고 저의 역사는 손이 잘 어울린다 내가 그건만 미칠 것 같이 걸어보자 너 말해 섹시 정우 씨 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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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현 섹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